해볼까요 자민이 아닌데 하나만 두개인데 하나 하고 있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1,2조 시대벨의 첫번째 그래서 뭐 그렇죠 뺀질뺀질하게 왜 못했죠 서울 출장 갔다 왔어요? 그러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오우 깜짝이야 모르겠다고 잼이 햄하고 뭘 들고 있는데 잘 안보이지 그치 햄하고 뭘 들고 있냐면 잼을 들고 있는거야 햄과 잼을 들고 있는거고 대는 가지고 있는데 모자랑 뭐 들고 있지 방망이 들고 있지 그 다음에 앤이 가지고 있는데 모자랑 캡이 모자잖아 모자랑 손에 뭘 들고 있네 지도를 들고 있네 이제 알겠어? 요 밑에서 골라서 써주면 돼 샘이 샘이 한 손에는 햄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잼을 들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골라서 써주는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덴이 가지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고 손에는 뭐 들고 있지? 방망이를 들고 있잖아 그럼 모자는 여기 있잖아 모자 근데 여기 방망이가 없네 방망이를 골라서 써주면 돼 여기에 얘는 위에 캡이 있잖아 얘가 이름이 N인데 가지고 있단 말이야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면 머리에는 캡을 갖고 있지 손에는 지도를 들고 있는데 지도라는 칸이 비어있는데 알겠습니까? 됐습니까? 왜 안했어? 어? 진짜 왜? 어? 진짜 왜? 더 그냥 가오지에요? 아니요? 그럴 리가 어... 그래서 왜? 왜 안했어? 어? 아 딱밤이 맞고 싶었다 아하! 오케이 선생님이 얼마쯤 줄게요 어? 잠깐만 딱밤이 맞고 싶은 거 아닌가요? 어? 어 괜찮겠어? 아 괜찮네? 어... 자리를 안하고 얘기해? 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막 어휘가 꽂혀서 야구 방망이를 막 맞고 이랬는데? 야구 방망이? 아니 나무.. 야구 방망이? 아니 방망이 방구채 뭐 이런 걸로 막 맞았는데 물론 나는 안 맞았지 너 맞아요 동원에는 문재인 책을 받단 말이에요 어 근데 문재인 친구가요 어 어 선생님한테 계속 두드러 맞아가지고 어허 눈에 두고 어때요 에헤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? 하이 쌤 헬로 쌤 헬로 쌤 하이 쌤 같은 말이구요 헬로 앤 헬로 앤 하이 앤 하이 앤 하이 앤 하이 앤 하이 쌤 만나자마자 헤어지네요 이야기 그런비 문 kila 구워닝 클라есс 아 이bodians 딱밥 못 때리는데 좀 틀려라 민준아 딴밤 맞고 싶으면 틀리면 돼 오케이 맞고 싶잖아 그치? 아 괜찮아 맞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틀린데 오케이 그다음 선생님이 이런게 떠요 굿모닝 미스쿡 여자 선생님이라서 껏다다니고 껏다다니고 헤드셋 저기 있고 굿모닝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그 다음에 껏다다시 켜라니까 껏다다시 켤 줄 몰라? 아니 아니 그 아예 껏다가 꾹 누르고 있으면 종료 뜨거든 종료 뜨면 종료 누르고 뭐라고? 하이라고? 오케이 드디어 껐다 뭐야? 헬로 딱 돼 진짜 땡기 틀렸어 굿아프트눈 굿아프트눈 오후 인사 뭐다? 굿아프트눈 굿아프트눈 오후는 열두시 지나고 나서 여섯시 전까지 다섯시 때까지 굿아프트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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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이브닝 굿이브닝 너도 해줘 너도 딱 밤 필요해? 얼마든지 얘기해 굿이브닝 굿이브닝 잘자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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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프린트 좀 하고 숙제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숙제 안에서 하는 숙제 세 번 쓰기 그리고 허리야 이거 왜 이래요? 툭툭 툭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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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툭툭툭툭툭 아우 아깝다 뱃때릴 수 있었나봐 이브닝 오케이 굿이브닝 저녁인사 였고요 히스 쇼우 이즈은 먼데이 이브닝 그의 공연이 월요일 저녁때 먼데이 이브닝에 있대요 이브닝 그 다음에 아침 모닝 모닝 어우 씩씩하다 인 더 모닝 아침에 위잇 우리가 먹는다 브랩퍼스트를 당연한 얘기 아침에 점심 먹겠냐 모닝 오케이 나서네 쭈리야 어디야 너 아침에 점심 먹겠냐 쭈리야 점심 안참 헬로우 헬로우 오케이 그 다음 어 굴기지 말고 밥은 요청이 연애야 연애야 아프누운 아프누운 오케이 They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안 들린마요 안녕히 하이 하이야 배워질 때 하이 이러보세요 Bye Goodbye Goodbye Hi Night She didn't sleep last night 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수고했어요 시험봐도 세서 되시구요 숙제도 되시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